자, 셋, 둘, 하나. 안녕하세요. 디트로드 라운드 러버스피입니다. 3년은... 3년은 9개월? 이만에 찾아온... 그냥 작업하는데 좀 재밌었어요. 이번에 특히...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마지막에 열심히 다시 편곡하고 하면서 되게 한 단계에 좀 발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믹스테이크입니다. 조금... 좀 빨리 내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거의 한 근 4년 정도가 걸릴지는 몰랐고 빨리 내려고 했는데 순서도 있고 또 뭐 제가 워낙 많이 채워가지고 내고 싶었어가지고 그랬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아, 대시타는요. 그... 임금이 이제 움직일 때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... 실제로 대시타 음악을 샘플링 해가지고 라인들을 만들고 했던 그런 곡이죠. 근데 이제 청각적으로는 그냥 재밌는 곡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되게 공을 들여가지고 시각적인 것도 만족하는 그런 뮤직...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시나리오도 처음 콘티 짤 때부터 미팅도 많은 감독 얘기를 많이 하고 원래는 되게 미니멀하게 찍는 거였는데 아, 난 무조건... 무조건 사극 색창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나오고 또 이제 부분 부분 수정하고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씬들이 있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. 이번에 듣기도 한 번. 일단 곡 분위기랑 너무 잘 맞고 제가... 제가 사극을 나올 때부터 좀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동양적인 라인들을 쓰는 곡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곡들을 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침표를 찍어보자! 라는 생각에 좀... 좀 뮤비도 그냥 짓게 되었어요. 사실 그냥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제일 예쁘게 나왔으면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원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의 작들에 비해서 좀 단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. 이 대비되는 것들에 대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특히 뭐 사극 세트장인데 현대적인 옷을 입고 차 드리프트를 한다던데 같은 흉터를 가졌지만 이제 금발인 왕이 있고 찾으러 가는 이제 또 다른 어거스트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반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컨트리를 짤 때부터 그냥 딱 딴 거 없이 그냥 예! 하고 고개 딱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었어요. 그냥 이 세트장이랑 이런 것들이랑 완전 좀 쌍반되는 느낌의 그냥 비주얼적으로 딱 들었을 때 헉! 했으면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되게 열심히 했고 건물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좀 꽤나 고생했어요. 건물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줄 몰랐고 실제로 그 소품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거물 리스트를 한국 환도 이제 환도라고 하는데 이제 조선 환도를 한 20개 정도 링크를 모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. 이 중에서 골라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인이 만든 이제 환도를 사용을 하는데 아 무거워서 진짜 고생했습니다. 그래서 나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되게 새로운 걸 하는 거는 특히 이번 걸 준비하면서 좀 이번 믹스테이 준비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다 다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 데시타는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거는 뭐 사실 크게 걱정 안 했었고 요즘 들어 되게 좀 자주 듣고 좀 마음에 드는 곡은 이제 사람이라는 곡이랑 사람을 요즘 최근에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되게 주제로 되게 다행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거스트 디디라는 미트테이프는 되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부르게 했다면 지금 어떤 건 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글쎄요. 다 다 잊자고 마트하고 있는 중이라 다 마음에 들긴 해요. 그렇게 잊자. 첫 번째 트랙 이제 저달이라는 트랙에 벌스 2의 그런 가사 나요. 벌스 1은 정말 빠르게 나왔는데 벌스 2는 진짜 쥐어 짜도 안 나온다고 약간 다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벌스는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벌스는 안 나오고요. 샘미 프리 라는 인텔루드로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통으로 노래를 해요. 근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보컬 스타일은 아니고요. 아예 그냥 그냥 처음 시도해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좀 재미있었어요. 녹음을 하는데도 다 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. 이번에는 제가 혼자 녹음을 했는데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대. 재밌었어요. 아니죠. 왜 두려움이 없어요. 사실 이번 거 다시 샤옥 하면서 전 거를 엄청 들어 봤었어요. 그러니까 보완할 점들을 많이 개선을 했죠. 너무 강강강강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레버를 못하죠. 근데 이제 되게 되게 좀 많이 비교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지금 현재의 저를 좀 많이 담았죠. 거의 지금 이야기 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뭐랄까 제가 제 지금 심리상태 같은 것들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일단 곡을 쓸 때 멜로디를 쓸 때 나와요. 그냥 누가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스타일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. 분명히 나오고 못 찾으면 제가 노래를 하죠. 근데 이번에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일단 RM씨 너무 감사하고요. 니화씨 너무 감사하고요. 매일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 맥스 저희 팀 맥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완성시킬 수 있는 밴딩 스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해외 음원 플랫폼에는 올라가지만 무료로 공개가 되는 이제 거잖아요. 어 그냥 그냥 즐겨주셨으면 해서 곡은 너무 많이 써놨는데 아 이번에 다 털어내긴 했다. 이제 새로 곡 다 써야돼요. 근데 어 이런 음악도 하는 친구구나. 그리고 또 또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은 친구구나.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보내하는구나.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8살 어거스트 어거스트 뒤에 이제 기록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제가 그 4년 전 2016년 8월 16일에 했던 거는 16년에 어거스트였고 이번 2020년 2020년 5월에 나오는 이 뉴 2는 28에 어거스트 이제 되게 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것도 비교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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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. 어 정말 그냥 뭐야 자기 만족 그 순전히 팬 분들을 위한 음악이니까 그냥 듣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팬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일찍 못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어요. 솔직히 저도 빨리 내고 싶었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들어서 좋지만 저는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좋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행히도 공족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 큰일이 없습니다. 또 또 몇 년 뒤에 또 또 다음 거를 만들 때 또 찾아 듣고 있겠지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. 미래에 나 이게 제가 만든 음악들이 미래에 저 어 하여튼 해준 싶은 이야기들이 편집 쓰듯이 미래에 나에게 편집 쓰듯이 만드는 음악들이라고 모르겠어요.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때 또 바로 뵙 보러 가겠습니다. 아이템 아 엑 네 아 봐 이게 аф 아 어 아 아 아멘